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 들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속히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늘 기도해 오는 것처럼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만나십시다 저는 요즘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그 심정입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숙제를 가지고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다시 모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모일 수 있어야 지금의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모이자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판단하고 파가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서로 교인들 사이에 판단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이제는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와서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고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시는 대단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런 음란한 일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로를 다든대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은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음대로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마저 배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를 왜 인간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면 죄 짓는 일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당과 하와이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증거로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증거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건 하나님 탓이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당과 하와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억지로 아당과 하와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다 먹은 것은 아당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로를 다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음행을 하라고 우리가 다시 죄 지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몸은 소중한 겁니다 먹고 있고 마시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율법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율법과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음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음행을 하게 되면 음란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창녀에게 가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음행하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에다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되고도 은밀한 죄에 음행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 음란한 공연을 하는 일을 벌인다면 아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당을 음란하게 만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음행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린들 그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 2년 6개월 동안 북한 수용소에 갇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석방되신 분 그분은 요즘 새벽 2시, 3시쯤 일어나신답니다 그리고는 밤거리를 2시간, 3시간씩 그냥 하염없이 걸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2년 6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한 발자국도 허락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계속 걷고 싶으셔서 매일 그렇게 걸으신다는 겁니다 자유를 진짜 깨달은 사람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들을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 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겠습니까?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주고 우리를 사신 거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드리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바오리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받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주 손해보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행운입니다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회심하던 날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거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는 저희 부친께서 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정말 억지로 가는 길을 가는 듯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그 일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 저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날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며 사는 일은 황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든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 생각납니다 학교 다닐 때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이 친구죠 참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방에다가 미군부대에서 나온 포르노 잡지를 그 가방에다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반에서 인기 최일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다들 그 아이 옆에 몰려들어서 그걸 하나라도 더 보려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모릅니다 그 난리통 속에도 저는 제 책상에 꼿꼿이 앉아서 수학의 정석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그 잡지를 가지고 오는 아이가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유기성! 너는 위선자야 너도 이거 보고 싶지? 틀림없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너 공부하고 있어? 위선 떨지 마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아마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저도 가서 그것을 뒤져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위선자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분만 공부 시간에 선생님에게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보고 위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솔직히 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기성아, 그때 내 마음속에 그걸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냐? 예,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지요 그러면 넌 위선이 아니야 너는 선택한 거야 더 옳은 것을 선택한 거야 그 선생님의 그 말은 저에게 구원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건지 주님을 따라 살 건지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선택의 선언이 갈라디아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음란뿐이겠습니까? 수 없는 죄가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충동질해 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승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우리를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면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나라를 건져내는 교회 소금이요,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하소서 항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구하신 것을 주목하고 살게 하소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자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된 자로서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